오늘은 737 비행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시간과 관련된 숫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나중에 비행에 적용해 보면 편할 거야 연료 보급하는데 1000km당 그러니까 1톤에 1분 걸려 즉 우리 탱크는 20톤이라고 했잖아 20분이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보통 조금은 남아있겠지? 그래서 국제에서는 15분, 국내에서는 10분 안에 연료 보급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지상 APU 때문에 추가 연료를 넣어줄 때가 있는데 100km를 넣어주거든 그거는 APU 50분 가동 가능해 맥시멈 무게로 이륙할 때 이 연료를 넣지 말아달라고 정비사한테 말을 해야 돼 나중에 이륙 무게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37 만석을 기준으로 하면 보딩 시작하고 다 타는데 20분 차량으로 탑승하는 리모트면 5분이 더 필요해서 25분이 걸려 푸시백해서 시동 걸고 택시 준비하는 데까지 5분 가까운 활주로로 택시하는 데 5분 먼 활주로 택시하는 데는 10분 걸려 인천 홍콩같이 램프가 크게 있다면 5분을 더 추가해야 돼 예를 들어 인천 33랩트로 이륙을 하면 우리 시동 걸고 준비하는 데 택시 준비하는 데 5분 그래서 램프에서 5분 가까운 활주로 오니까 5분 그래서 총 15분인 거야 너가 만약에 9시 20분이 에어본 타임이라면 9시 5분에는 푸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근데 너의 에어본 타임이 인천이 9시 20분이면 쓸쓸에 이륙할 때 20분 전인 9시에 푸시백을 관제사화 시켜이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은 15분인데 5분이 남잖아 그래서 활주로 옆에 가면 두 대가 앞에 이미 줄이 서 있을 거야 미리 가서 줄 세워놓는 거야 김포에서는 램프가 크지 않으니까 램프 시간이 빠지고 쓸쓸에 이륙하면 너의 에어본 타임 만약에 10시 30분이면 푸시백하고 시동 거는데 아까 5분 가까운 활주로 하니까 5분 그래서 총 10분이니까 10시 20분에는 푸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만약에 김포에서 원포에 이륙을 한다 그러면 푸시백에서 시동 거는데 5분 그리고 먼 활주로 하니까 10분 그래서 더하면 15분이잖아 그러니까 10시 15분에는 푸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두 공항 인천과 김포 내가 지금 가르쳐준 거를 기준으로 너가 응용해서 생각하면 돼 도착할 때는 시간을 알고 그에 따라 연료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지연이 된다면 FMS에 그 지연되는 트랙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은 연료량을 FMS를 보고 알기는 조금 어렵고 너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 알아야 고우라운드 가능 횟수하고 회항을 언제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쉽게 되겠지 관제사가 알려주는 순서를 듣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걸 연료로 계산해야 돼 그럼 일단 노멀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순서는 어프로치 관제사가 주게 되잖아 어프로치는 너가 보통 올맨이나 도토로 같이 시작하게 되고 보통 고도가 트랜지션 레벨보다 높은 16,000이나 18,000이 보통 되거든 그럼 너가 고도 16,000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착륙하게 되면 VS 1000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6분 후에 착륙하는 거야 FMS에 입력한 스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마 도착시간이 16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김포항같이 활주로가 두 개고 착륙하는 활주로를 하나를 따로 사용하면 2분마다 착륙하게 되고 너는 어프로치가 가지고 있는 몇 번째야? 8번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프로치가 컨택했는데 너가 어프로치가 시퀀스가 14이라고 하면 조종사들이 엄청 놀라거든 그런데 원래 너가 그냥 내려가도 시퀀스 A까지는 그냥 노멀인 거야 딜레이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시퀀스 14이면 8대 플러스 6대인 거지 6대 정도만 너한테 딜레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6대 곱하기 1대당 2분이니까 12분에 원래 시간보다 딜레이를 더 갖게 되는 거지 이를 기준으로 연료량을 FUFLOW를 보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보통 어프로치 구간에는 10분당 200kg 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12분 더 걸린다고 했으니까 250kg 정도 생각하겠구나 더 사용하겠구나라고 50단위로 잘라서 생각하면 돼 다른 방법은 시퀀스 14이라고 했으니까 한 대당 2대니까 28분에 착륙할 거고 30분 후에 내리겠구나 해서 2, 3, 6해서 600kg 지금부터 600kg을 연료 사용하겠구나라고 내릴 때까지 연료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 연료량은 계산하기엔 좋았는데 그래서 결론은 14이라는 숫자에 쫄지 말라는 거야 너가 8번째까지는 그냥 노멀로 내리는 숫자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 만약에 제주공항같이 활주로가 하나여서 이 착륙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3분에 한 대씩 내릴 거고 네가 만약에 시퀀스 14이라면 곱하면 42분에 착륙한단 말이고 연료는 아까 10분에 200kg 했으니까 40분이니까 800kg 정도 사용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인천같이 활주로를 내리는 활주로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가 있거든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너의 시퀀스가 20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두 군데로 내려서 내리니까 실제로 너의 시퀀스는 10인 거야 반으로 나눠서 너가 16,000피트면 2분에 한 대씩 내리니까 그냥 내려도 아까 8번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 너의 시퀀스 10이니까 두 대만 딜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에 한 대씩이니까 4분 딜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 100kg 연료를 더 사용하겠다 FMS 나와있는 것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그런데 어프로치 컨택트하고 시퀀스 20라고 어프로치 컨트롤러가 얘기하면 조종사는 당연히 당황하게 돼 있고 아 큰일 났다 연료 모자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실제로는 4분 약 100kg 정도의 연료만 더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내린 후에는 램프에 들어가는 건 보통 딜레이가 안 되면 5분 걸리고 만약에 게이트라면 승객 디보드만 하는데 5분 걸리고 만약에 리모트에 너가 파킹했다면 차가 와서 승객들이 내릴 때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0분이 걸려 그러면 예를 들면 김포에서 제주 갔다 다시 김포로 올라간다고 할게 드래그 만석이고 게이트는 김포에서 3번이야 9시 30분 출발이야 보딩 시간이 9시 10분 해야지 보딩 마감이 20분 걸려서 9시 30분에 보딩 마감 되겠지 푸시백 이게 승객들이 인지하는 출발 시간이 9시 30분인 거고 시동 걸고 출발 준비하면 5분 더한 9시 35분 가까운 트레이트로 이륙하면 거의 다 5분 더해서 9시 40분 그러니까 이륙 시간이 9시 40분인 거지 비행시간이 55분이면 제주공항에는 10시 35분에 도착할 거고 승객들이 도착 시간으로 아는 시간이 이제 10시 35분이 되는 거야 이 시간을 스케줄 타임과 정확하게 맞춰줘야 정시 운항이 되는 거지 게이트로 들어가면 5분 더해서 10시 40분이고 만약 리모트 파킹하면 여기다가 10분 더해서 10시 50분에 디보딩이 다 끝나겠지 연료 5000kg을 보급해야 된다면 1000kg에 1톤에 1분이었으니까 5분이 걸릴 거고 연료 보급이 마감되는 데는 10시 55분에 마감될 거고 정비 릴레이지 하는 데는 램프인 시간 이후에 최소 1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나 이거는 기종마다 항공사마다 조금 달라 국토부에서 인가해주는 시간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15분을 더하면 아까 게이트인이 10시 40분이었으니까 15분 더하면 10시 55분부터는 넥스트 플라이 시 정비 릴레이지가 가능한 거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객실 청소나 객실 보안 체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딩이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걸 상황에 맞춰봐야 돼 다음 플라이까지 필요한 나의 그라운드 타임을 다시 정리해보면 내려서 택싱하는데 5분 리모트라 디보딩하는데 10분 정비 릴레이지 하는 시간은 램프인 기준으로 15분 이때 연료 보급은 승객 디보딩 후의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0분 국제에서는 15분이 필요한 거고 바로 승객을 불러도 다 태우는데 리모트라 25분이 걸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 더하면 그라운 타임이 리모트이면 푸시백할 때까지 50분이 필요한 거지 다음 스케줄을 보고 그라운 타임을 보고 비교해본 다음에 운영 가능한지 너가 잘 판단해야 돼 평소에는 괜찮지만 좀 딜레이 돼도 김포의 마지막 편 들어오는 거는 그라운 타임을 너가 제주에서 잘 이용해야 인천으로 안 가고 김포에 내릴 수가 있거든 만약에 못 내리고 고걸한다는 경우가 있다 한다면 연료는 올라갈 때 200kg 그리고 공중에서 순서 맞추느라고 시퀀스 하는데 200kg 그리고 내리는데 200kg에서 총 고라운드 한 번에서 내리는 데까지 600kg이 더 들고 활주로가 뜨고 내리는 걸 동시에 하면서 한다 그러면 200kg 더 추가해서 800kg을 생각하면 돼 이 800은 고라운드에서 올라오는데 200kg 그리고 공중에서 시퀀스 맞추는데 400kg 그리고 내리는 데 200kg 그래서 총 800kg의 연료를 더 사용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서클링을 돈다 그러면 고라운드 한 번에서 다시 서클링을 해서 내리는 데까지는 1000kg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우는 걸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시간과 관련된 숫자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건 숫자를 외우라는 의미는 아니고 전체 비행을 시간과 관련된 그림으로 그리라는 의미야 그래야 관제사의 지시에 너가 응할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11시까지 에어본이 가능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질문을 듣고서 내 게이트의 시간을 보고 푸시백을 하면 이 안에 가능한지를 너가 알아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 그리고 어프로치는 나한테 몇 분 뒤에 너가 내려요 라고 얘기해주지 않거든 어프로치가 주는 시퀀스를 듣고서 이게 시퀀스를 내가 필요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걸 연료 정보로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은 활주로를 내리는 것을 따로 쓰느냐 아니면 내리는 것과 떼는 비행기를 같이 쓰느냐 아니면 또 내리는 활주로가 동시에 두 개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말해주는 시퀀스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내려서 운용되는 그라운 타임을 너가 계산을 해야 다음 편이 지연나게 될지 아닐지를 미리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승객들한테 미리 방송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조치를 미리 취하게 되면 승객들한테도 컴플레인을 안 나오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지 너가 여유를 가지려면 난 여유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다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고 위에서 내려볼 수 있어야 그것이 너의 여유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말한 이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 너의 방법대로 그림을 꼭 그려봐 그럼 그게 너의 여유가 될 거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 다음 편에 저의 여유가 될 거야